문성현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불안하게 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초반부터 더 집중해서 좋은 피칭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성현 선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성현 선수 정말 멋진 피칭으로 승리 따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현 선수 보려고 오늘 멀리서 어디요? 진주요 진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문성현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좋은 피칭 보여주세요 앞으로 좋은 피칭 보여달라는 우리 친구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답으로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멋진 홈런의 주인공 박환도 선수입니다 박환도 선수 우리 팬분들에게 간단히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자신감 얻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연기였을 때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우리 박환도 선수입니다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무대에서 박환도 선수의 이름으로 엉덩이로 이름을 쓰겠다고 자초에서 나왔어요 자초에서 나왔는데 아직 저희가 못 봤거든요 섹시하고 귀엽게 뒤를 돌아서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들어와서 준비 시작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도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박환도 선수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정말 우리 귀여운 친구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귀여운 친구에게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호 선수입니다 박병호 선수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석이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추석 잘 보내시려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박병호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박병호 선수 50폰만 꼭 치세요 화이팅 화이팅 됐습니다 우리 귀여운 친구에게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호 선수의 사인이 이루어지면 우리 선수들은 퇴장을 합니다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제 퇴장합니다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진 선수들과 우리 멋진 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큰 좀 Ventустить 오늘의 박병호 선수는